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이른바 촛불 순교 그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내년부터 대선제까지 시간이 없다는 내용의 선동성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개혁이 연내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촛불 속에서 불타고 있고 그 촛불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림을 올렸습니다. 한 지지자가 그린 이 그림에서 조국은 마치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화형당하는 순교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는 조국을 향해 고생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조국은 작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지를 내려놓았다. 당시 이하 작가님이 이런 그림을 올려주셨다. 제 뜻과 마음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하라는 작가가 자신에게 줬는데 그 그림에 자신의 메시지를 넣어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바로 작년 10월 14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조국이가 올렸던 페이스북의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다이너마이트가 촛불 위에 불타고 있는 이 조국을 지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촛불 위에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섬뜩한 선동적인 그림과 문구 아닙니까? 조국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게 불에 타고 있다. 여러분 이게 검찰개혁이 정말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모든 사안을 덮어버리는데 검찰개혁을 막고 있는 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었다면 연말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누차 반복 강조하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흡하나마 한매덮을 지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개정법 시행 후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나가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시행됐지만 공수처는 발족되지 못하고 있다. 연내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으려나? 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적 시절 심의를 기울였던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인 국정원법 개정 등도 이제 법안이 완성되었으니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은 대선을 레이스로 들어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레이스로 들어가는 것과 조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조국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글과 글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 검찰개혁을 가라맞고 있는 게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 장악한 세력들이 검찰을 장악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본인인 조국 사태, 펀드,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이런 의혹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이것만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벌써 실체가 다 드러났을 건데 그동안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에서 보듯이 옵티머스의 이사로 있는 사람 부인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있다. 변호사.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직접 연결고리를 초바대에 심어놓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사건, 윤미향 사건 등등을 보면 지금 많은 권력형 비리들이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거나 미온적으로 수사를 해온 것이 바로 검찰이라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비리가 있으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하고 부탁했던 게 문재인인데 그렇게 수사를 하니까 못 맞게 추미애 보십시오 지금. 뭐 27번째 거짓말, 그 다음에 28번째 또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억박질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 뭐 소설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하소설을 쓰고 있다. 장편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편소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또다시 옛날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특검하듯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막 억제듯이 그런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특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자파 정권이 바로 조국부터 시작해서 추미애까지 이르는 과정에 이제 위선을 알게 된 것입니다. 표리부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식주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선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조국입니다. 추미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되도록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금 촛불을 내쉬어 오는데 이 촛불이 아무런 권력 뺏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것도 없고 촛불 정신을 한 것도 없다. 지금 그 촛불에 쏟은 사람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촛불을 들었던 이유가 알고 보니까 박근혜 정권을 뺏는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적폐몰이를 해서 우파 국민들 150명 가까이 되는 우파 국민들을 대대적으로 구속을 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다만 우파라는 이유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박찬준 대장, 이재수 장군 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변창원 검사 억울하게 조사를 했고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반드시 신원을 해야 됩니다. 그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이 촛불 가지고 개혁이란 이름으로 내쉬어오면 국민이 선동될 줄 알고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그림을 붙이는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조국 때문에 깨어난 것입니다. 추미애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쫓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촛불 가지고 이 선동 그림을 써서 내부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